자 그래서 계속해서 컨버세이션 A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 과정 끊을기 해석 여러분들은 해석 따라오면서 형광펜 칠해질 부분 예상해보기 아무래도 여기는 형광펜이 칠해질 것 같다. everyday how often에 대한 데다 얼마나 자주 매일매일 누가다 many students가 leave한다. 많은 학생들이 남긴다. what에 대한 대답 무엇을 some food를 어디다가 on their plate 하고 여기 마침표가 오타주 지금 마침표 꼭 있어야 되겠죠. 여기 대문자 있는 거 보니까 매일매일 많은 학생들이 남깁니다. 약간의 음식을 그들의 접시 위에다가 so가 나왔으니까 앞에께 원인 so 뒷부분 문장이 결과 그래서 그 결과 많은 학생들이 접시에 음식을 조금씩 남기는 결과 남기는 게 원인이 돼서 그 결과 our club is going to hold. 나의 클럽이 열 계획입니다. 무엇을 열 계획이다? a campaign about it. 그것에 대한 캠페인을 열 계획입니다. if you finish. 만약 여러분들이 다 먹는다면 order food on your plate. 여러분들 접시 위에 있는 모든 음식을 먹게 된다면 you will get a small gift. 캠페인 내용이네요. 어떤 캠페인 하는지 이런 식의 캠페인 하겠다. 여러분들이 받게 될 것입니다. 작은 선물을 I hope. 저는 바랍니다. many students join our campaign. 많은 학생들이 우리들의 캠페인에 참여하는 것을 바랍니다. 자 충분히 예상이 쭉쭉 되고 있죠. 자꾸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머리를 써서 쓰는 게 중요합니다. 선생님들 생각하는 거. 자 how often에 대한 대답 잘 알 거고요. 그 다음에 누가다 부분 이렇게 되어있고요. 많은 학생들이 남긴다. 썸의 다양한 의미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고요. 약간의 음식. 썸 북북스 머니 해보도록 할 거고요. 썸 대신에 쓸 수 있는 게 이 푸드랑 연결해서 뭐가 가능한지. 약간의 음식을 전체사 O는 잘 알겠죠. 어렵지 않죠. 그들의 접시 위에다가 써. 그래서 크게 잘 알죠. 만약에 소울을 안 쓰고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문장으로 하고 싶으면 접속사 뭔가를 써도 되죠. 자 그래서 여기에 계획 말하기 표현 보이고요. 그 다음에 홀드의 다양한 의미 또 얘기하겠죠. 홀드 다의어. 여러 가지. 1번 뜻 뭐냐 2번 뜻 뭐냐 3번 뜻 뭐냐까지 알고 있어야 되겠죠. 최소한. 캠페인 어바웃 잇. 전체사 어바웃 빈커문제 아실 거고요. 그것에 대한 캠페인을 열 계획입니다. 구요. 잇에 대한 얘기 하겠죠. 바꿔 쓸 수 있는 게 있는지. 그리고 또 뭐 대신. 만약에 인칭 대명사라면 뭐 대신 왔는지. 그 다음에 여기에 여러분들이 모든 음식 먹는 것으니까 여기다 뭔가 쓸 수 있겠죠. 여기다가 지금은 뭐 먹는 것이 없지만 여기다가 먹다라는 동사를 이녀석과 연결해서 알맞은 형태로 집어넣을 줄 알아야 되겠죠. 모든 음식은 음식인데 어떤 음식도 전체사 어리죠. 여러분들 접시 위에 있는 모든 음식을 다 먹게 된다면 그 다음에 또 썸 북북스 머니 했듯이 올 북북스 머니 올 더 북, 올 더 북스, 올 더 머니 중에서 뭐가 맞는지 요런 얘기도 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뭐 요 녀석의 형태에 대한 얘기도 이 뜻이 두 가지 뜻 중에서 무슨 뜻이니까 이게 무슨 무슨 표현이고 그래서 여기에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 있죠. You will get. get의 다양한 의미. get 뒤에 어떤 물건이 왔으니까 get의 뜻이 get의 뜻도 hold의 뜻이 다양하듯이 get도 get 뒤에 get이 어떤 단어, 어떤 품사, 무슨 씨하고 연관하는 의미가 있느냐에 따라서 get의 뜻이 다양해지죠. 작은 선물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바람 표현하기니까 4번 I hope many students join our campaign. join의 형태에 대해서 얘기하겠죠. join의 형태는 여기에 finish의 형태하고 서로 비교해서 얘기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 보겠습니다. 자산설명 예상했던 곳에 경박팬이 칠해졌나요? 매일매일 많은 학생들이 live의 뜻은 떠나다 란 뜻도 있고 그 다음에 남겨두다 남기다 란 뜻도 있는데 여기서는 이 뜻으로 사용되었죠. 많은 학생들이 남긴다 약간의 음식을 자 뭐 여기 N이 쓰면 안되는 거고 아시고 좀 낫도 없고 묻지도 않는 문장입니다. 일반적으로 사용된 썸이고요 썸 북스하고 썸 머니가 되죠 문법적으로 정리하면 썸 뒤에는 셀 수 있는 명사와 셀 수 없는 명사 모두 올 수 있는데 셀 수 있는 명사는 복수형 셀 수 없는 명사 쓸 수 있고 푸드 지금 셀 수 없는 명사 자격으로 와 있죠 썸 머니처럼 썸 푸드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녀석 셀 수 없는 명사고 여기에 약간의 이란 뜻이니까 그래서 a few 하고 a little 중에서 썸은 번호 바꿔 쓸 수 있다 셀 수 없는 명사의 약간의 양을 표현하는 a little food겠죠 many students leave a little food 약간의 음식을 남겨둔다 이게 셀 수 있는 명사의 복수형이었으면 a few가 되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그들의 접시 위에다가 so 그래서 그래서 앞에 원인 학생들이 음식을 남기는 게 우리 그래서 우리 클럽이 우리 동아리가 캠페인 그러한 것에 대한 캠페인을 열 계획이다 일단 뭐 한 문장 처리한다면 여기에 so 대신에 이 자리에 because를 넣어도 되겠죠 because everyday students leave some food on their plates 쉼표로 바뀌겠죠 our club is going to hold a campaign about it 이렇게 한 문장으로 만들어 버릴 수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계획 말하기니까 바꿔 쓸 수 있는 표현은 이즈 고잉 투 홀드 이즈 플래닝 투 홀드 뭐 그 외에도 똑같지는 않지만 비슷한 표현으로는 our club will hold our club 인텐즈 투 홀드도 되겠죠 여기 3위층 단수주 오니까 인텐즈에 도즈 들어가 있는 형태 인텐즈 투 홀드 열 의도이다 그 다음에 홀드의 뜻이 지금 여기에서 홀드의 뜻은 뒤에 어떤 행사가 나와 있으니까 열다 개최하다 이런 뜻이죠 최하다 홀드의 다양한 의미 그 외에 뭐 여러분들이 홀드 제일 먼저 만난 뜻은 사실은 잡다 이런 뜻이죠 잡다 붙들다 붙들다 그 다음에 골드가 스탑의 의미도 있다 했죠 멈추다 좋습니까 여기서는 이 뜻으로 사용됐고 이 뜻으로 사용됐을 때 바꿔 쓸 수 있는 것도 선생님이 알려준 적 있죠 뭐였습니까 have a party hold a party party 열다란 표현으로써 have도 열다란 뜻으로 쓸 수 있다고 했고 off는 안 된다 했습니다 이거 여는 거 off는 아닙니까 아니다 했습니다 have a campaign about it hold a campaign about it 자 그러한 것에 대한 전치사 about 당연하게 이 자리에 오는 게 마땅해 보이죠 그러한 것에 대한 캠페인을 열 계획입니다 자 그 다음에 it은 뭐 대신 왔냐 앞문장 전체 대신 왔죠 앞문장 전체의 내용을 it이 대신하고 있다 뭐는 매일매일 학생들이 약관의 음식을 접시에 남기는 이것에 대한 캠페인을 계도활동 캠페인을 열 계획입니다 자 그 다음에 if의 두가지 뜻 if의 두가지 뜻 뭐뭐라면 이걸 보고 이때 문법적으로 이 부분 이 부분 여기서부터 쉼표 있는 데까지가 조건이라 했죠 조건의 보사절 그 다음에 if가 뭐뭐인지 아닌지라는 것 이거 이제 간접인분 할 때 배울 거라고 했었고요 그때는 명사절이라 했습니다 명사절 나는 모르겠다 그녀가 여기에 올 것인지 아닌지라는 것 무엇을 모르겠다 무엇을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을 만들고 있죠 그래서 명사절을 이끄는 접수사 if도 있는데 요 뜻으로 사용됐을 때 문법적으로 조심해야 될 건 조건의 부사절에서는 여기에 버리작물이 없이 윌 넣지 말아라 그래서 if you will finish 하면 틀렸다는 거 아셔야 되겠죠 자 요거랑 비교해서 I hope 뭐 대절 완벽한 문장 뒤에 목적어라서 생략 인데 자 I hope를 써서 바람을 말할 때는 그 바라는 내용이 현재 이루어진 것 같은 느낌을 주기 위해서 이와 같이 현재 시제를 쓸 수도 있고 그래서 여기다가 뭐를 넣어도 상관없다 위를 넣어도 상관없다 여기는 위를 넣을 수 없는 거고 여기 위를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는데 안 넣고 현재 시제로 하면 벌써 그 바람이 이루어진 것 같은 느낌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시제 사용도 가능하다라고 얘기했죠 자 그 다음에 아까 썸북스하고 썸머니되고 그 다음에 올도 마찬가지입니다 올더 북스 올더 푸드 두 가지가 모두 가능하죠 여기서는 모든 음식 그 다음에 접시에 있는 접시 위에 있는 이번에 또 전치사 온이 오는 것이 마땅해 보이죠 여러분 접시 위에 있는 모든 음식을 자 그래서 여기에 이제 뭐가 생략됐냐 주격관계사 플러스 비동사가 생략됐고 선행사가 사물인데 98% 혹시 기억나십니까 선행사가 오래 꾸밈을 받고 있죠 그러면 선행사가 좀 특별해진 98%에 속하죠 그래서 Death 이즈가 생겼됐다 Witch is는 사물이라고 치고 Witch is를 쓰지는 않는다 웬만한 웬만해서는 주격 플러스 관계대명사 아니 주격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가 생겼다 All the food that is on your plate